스포츠와 과학기술의 융합,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요. 작은 골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공을 보내기 위한 골프공의 진화를 취재했습니다. 이창수 기자입니다. 골프공 분야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이 업체의 비결은 바로 골프공 속에 숨겨진 기술력. 골프공 내부에 코어라 불리는 고무공에는 비스무트라고 하는 금속이 배합돼 있고 외부 커버인 딤플에는 세라믹 소재인 지르코니아가 섞여 있습니다. 또 두 개의 서로 다른 고무 소재로 듀얼 코어를 만드는데 내 측에는 강한 코어를, 외 측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코어를 장착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프공의 반발력과 탄성이 높아져 쳤을 때 더 멀리 나가고 정교한 컨트롤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골프공으로 획득한 특허가 37개나 될 정도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에 소재에 해당되는 부분, 딤플에 해당되는 부분, 또 바깥에 있는 카버에 해당되는 부분 어떤 게 더 부드럽고 어떻게 더 멀리 가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매일 노력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처럼 최근 골프공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골프공에 관한 특허가 117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어와 커버 등 각 층의 새로운 소재에 관한 출원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거리와 스팅뿐만 아니고 부드러운 타구감까지 바라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특허출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기 4.3cm, 무게 45g에 불과한 골프공. 겉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숨어있는 이 작고 가벼운 골프공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